안녕하세요 포린입니다 오늘은 스퀘 제브 파 하고 얼티미 슬랜더맨 같이 사용하면 얼마나 필드에 복제를 많이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상대방이 물량 덱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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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얼벼기 수선 좀 해주고 그래야지 얼스를 낼 때 좋거든요 어 제발 얼스 말고 오 그냥 바을 제보 좋아 이 상태로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반칙이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죽어주면은 내꺼 되지롱 빨리 죽어 빨리 빨리 아 이쪽 라인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불나나? 변신! 얼티미 슬랜더맨에서 또 한 발 더 추가 또 잡아주고 이거 공격할때쯤에 옮겨 죽으면 안되 겨우 변신했으니까 죽으면 안되죠 아 안되겠다 이쪽 라인 너무 힘든데 맞기 이거를 후칸으로 해서 좀 잡아줘야되나? 후칸으로 해서 스킬 제브굴 사용해가지고 한마리 폭제 가자아악! 폭제 성공! 이쪽에도 얼티미 슬랜맨을 사용해주고 퇴내로 뺏어버려 무명기 뺏었네 오케이 야 레벨 19짜리 됐다 내꺼 어! 야 이러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아니 저기 어 이거 안되겠다 지하구 오랜만에 좀 잡아줘야지 아니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뭔데 게임이 북빙이냐? 아 저도 타워 하나 쳐줬구요 이거 안되겠다 환마기로 잡아! 이거 오케이 얼티미 슬랜더 내꺼도 두마리 소환 아 나 타워 하나 밀어야되는데 위험하다 뭔가 가루당할거 같은데 가루가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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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좀 걸어주고 이쪽에 가루야 오! 좋아 이거 낙래를 좀 없애겠다 상대방 자꾸 좋은거 되거든요 옮겨! 옮겨버리고 바운드에 얼적 세뇌 써야되는데 상대방이 안나오네 오케이 세뇌 도웅금 줬고 얼슬 바운드에 또 이제 어? 끝났네? 상대외로 스퀘 제법이 금방 죽어가지고 주비스킬로 버프 좀 줘야겠어요 일단 가루양 만들어 준 상태에서 스퀘 제법 만들었거든요 지금 실드랑 요술충전 가지고 왔으니까 스퀘 제법부터 좀 많이 줘 보도록 할게요 안돼 도웅신이 가지마 가지마 어응 됐다 자 지금 요술 스퀘 제법한테 줄게요 일단 실드 좀 주고 오케이 절아줬고 어우 죽을 뻔했어 아니 이거 안돼 스퀘 제법 사라 오케이 아 뺏겼다 아 이런 아 상대방이 제거 됐어 어어 오우 작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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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일단 또 복아주고 스퀘 제법 도와줘 빨리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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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 얼슬 복제 이거 빨리 없애야 될 같은데 아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? 아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? 잠깐만 요시전 주의할게요 바쁜데? 아 이거 잡아야겠다 지하구 대박 한방! 오케이 한방컷 20번 아 이거 필드 빨리 밀어야겠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 했는데? 스피드 중상도 했고 아 근데 방금 열심히 잘 싸우고 있어요 키 밑초? 10초? 아 헬스 있을 것 같은데? 물 탈라나? 물 탈라나? 오케이 타아나 팍 터렸고 오 벽수기 뺏겼고 오케이 야 이걸 이렇게 엿전한다고? 아직 스퀘 제법이 레벨 1밖에 안되가지고 1대1 대전에서는 잘 안먹히거든요 협동전에서는 그래도 잘 먹히겠죠 레벨 10 되니깐 레벨 10 되니깐 그럼 더 걸어줘야지 더 걸어주고 일단 얼티미 스피랜더 맹은 성공했고 이제 스퀘 제법 할 차례 스퀘 제법을 이쪽에다가 소환을 할게 있고 자 쉴드 죽지마 죽지마 뭐야 상대방도 시켜줘보고 있네 이거 요소 좀 보여 좀 해야겠다 아 안돼 낙렙은 꺼고 좋았어 아 이거 저거 잡아야 되는데 빨리 자 오랜만에 또 자 아 잠깐만 라인 밀린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 야 이게 뭐야 왜케 정신없어 자 힐드 드려 오 정신없다 자 스퀘 제법을 이쪽에다가 맨 위에다 터넣을게요 밑에 완전 난리났는데 오케이 예 성공 이제 성공했고 오케이 3마리 좋아 좋아 여기가 있겠고 자 요술 이렇게 돼 자 이 상태로 지하구 소환할게요 와 엄청 커졌어 엄청 커졌고 안돼 안돼 타워 참겠다 어 하나 터졌네 괜찮아 스키 제법 초호 배치 아 이쪽 라인 위험한데 진짜 빠르다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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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저 뺏겼어 잠깐만 아냐아냐 괜찮아 엘리클로 자 막아줘요 이거 지하국으로 타워 배치 해야겠는데 이거? 너무 위험하다 와 그래도 밀고 있어 어우 장난 아니야 지금 죽였나? 와 그래도 얼티메 헤로인이 타워 배치 해갖고 다행히 와 타워 안 터졌네 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